상균 씨와 켄타 씨의 매력이 굉장히 많습니다. 두 분이 맨발의 디바라는 또 모빈 드라마를 통해서 연기에 좀 욕심을 내셨는데 상균 씨는 조승우 씨가 나오는 의학 드라마 라이프 아슈! 감명 있게 봤다. 그렇죠? 의사 역할 가능해요? 아, 그럼요.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낭만다터 김사부 1화의 응급실 장면으로 좀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. 대본을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. 대본 나오세요. 켄타 씨가 환자 역할을 좀 해주시고 제가 레지던트. 지금 대본을 일단 쑥 들어갔고 저도 뭐 저는 대전 없네. 그냥 기절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상균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? 서클레이션은 괜찮은데 메디안 너버가 눌린 것 같아. 아, 이게 아니구나. 서클레이션은 괜찮은데 메디안 너버가 눌린 것 같아. 일단 패스트 플레이터로 고개진이 주고 리스트 시리즈 포함 AP 라테에 찍어. 아, 좋아요. 자, 그리고 제가 누군데 자꾸 시키시죠? 내가 누구냐고? 나 닥터 김싸구야. 어,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응급 체치까지 하는 저희가 한번 가보죠. 네, 가보죠. 네. 여기 누워 계시면 돼요. 저, 멘터 씨. 로봇이.. 아 알겠습니다 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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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상태가 왜 이래? 어떻게 해야 돼요? 서클레이션은 괜찮은데 메디아 노브가 눌린 것 같아 일단 패스트 스플레이처로 고정해주고 루이툰 시리즈 포함 AP 라테할 찍어 아 좋습니다 잠깐! 근데 누구신데 이러시죠? 내가 누구냐고? 나 닥터 김싸부 살려주세요! 비켜! 으아! 으아! 자! 350! 350! 350! 발대세요! 자! 뽕! 오! 자! 아직 메빵 없습니다! 650! 650! 자! 자! 하하하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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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이름표 갖고 뭐하시는 거시죠? 내가 누구냐고? 나 닥터 김싸부야 어! 괜찮으세요? 일어나셨어요 아휴 어! 저 죄송한데 배꼽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성공! 자 그러면 상황을 바꿔서 우리 상균이 환자로 잘가요? 예예 레디 액션! 어떻게 해야죠? 스크리에이션은 괜찮은데 미디언 노브가 늘 것 같아 일단 패드 패드 스프리에이션 도전해주고 리스트 시리즈 포함에 물결 라테랄 찍어! 실패! 자 잠시만요 아니요 침! 침 때문에 침 때문에 깨어났어요 오! 좋은 바람 괜찮아요? 아니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마이타르리에는 너무 맞아가지고 아하하하하하 어! 침 때문에 일어났네요 와 그래도 꽁꽁이 다 익었어요 대단해요